자,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인데요 자, 여기 보세요 짜잔 자, 우리 여기 친구가 우리 고니구요 여기 친구는 오늘 선물 받은 오골개입니다 백봉오골개고 앙컷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고니가 예전에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지금 여기 친구가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, 우리 고나가 동생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동생이랑 우리 고나랑 이 친구도 오늘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어주세요 우와 야 일로와봐 토끼 너도 왜 안있냐? 야 고나야 어허 고나야 살살해 동생이야 옳지 옳지 야 오 잘했어 토끼가 오골개 괴롭히네요 옳지 고나야 잘했어 지켜줘 자 우리 고나 일로와 아 고나가 아니라 고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한 명이 더 생겼어요 우리 고나가 되게 좋아하죠 자 근데 토끼가 질투를 하는지 우리 오골개 새끼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 자 고나야 너가 지켜줘 자 우리 친구는 앙컷이고 우리 옛날에 고니가 처음에 자랐을 때 그때랑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 자 어쨌든 우리 고나에게 새로운 가족 그리고 동생이 생겨서 기쁜 날입니다 저도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우리 고니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고니가 어디갔지? 고니야 고니야 일로와 고니야 여기 여기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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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나야 살살 꼭꼭꼭 아이고 오늘 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적응을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이네요 아이고 너무 조그면 어떡해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너무 이쁘다 음 아이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곤충아문이 오면은 우리 고니 그리고 여기 새로운 우리 가족 이름 좀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나도 오늘 신난 것 같은데 아빠 손 옳지 어이구 기쁘니까 좋아하네요 자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아 너무 귀엽죠 제가 이 친구들 나중에 소중히 기르고 뭐 분양 할 예정도 없구요 아 우리 고나랑 고니 뭐 이렇게 키우다가 왜 안 잡아먹나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치킨이 됐나요 아직 잘 있나요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잡아먹거나 그러려고 키우는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정성껏 동반 반려동물로 계속 키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멘트는 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나중에 공원 산책하거나 그럴 때 우리 애기 데려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뾱뾱뾱 소리 나는거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아이고 고나야 동생 밥먹는거 보는거야 너가 이제 1년 전에도 이런 자세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아하 두마리다 아 두마리다 역시 우리 오골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와요 아하 너무 이쁘다 꼭꼭꼭꼭꼭 많이 먹고 많이 자라렴 당나영 Sapp늘 꼬꼭꼭 directory affles Mrs Stay Dry Suppose walking 씨 economics oken Moon